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기초백제 프리 6번 해보겠습니다. 5번까지 했던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한번 하시구요. 컨트롤 S 아니면 전체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창을 닫습니다. 창을 닫고 다음에 세로 소스 파일을 열구요. 다음에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을 복사해 놓고 갈텐데 여러분들은 입력하십시오. 입력하셔서 습관을 들여 놓는게 좋습니다. 타이핑 속도도 올라갈 것이고 연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11번을 눌러서 저는 저장도 하나 해놓겠습니다. 1006번 다시 엔터. 그래서 6번으로 저장되게끔 까지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6번을 보니까 기초출력 똑같네요. 자 이번에는 특수문자 출력에 도전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출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출력하래요. 자 그러면 이 따옴표로 출력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죠. 그럴 때는 쭉 내려가서 출력 예시를 보세요. 그러면 아 이렇게 전부 다를 출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거 배웠습니다. 특수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역슬래시를 쓴다. 그죠. escape 문자를 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정자라는 게 있네요. 아 퍼센트 기호가 앞에 붙은 문자를 형식 지정자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형식 지정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예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형식 지정자 따옴표는 역슬래시 다음에 줄바꿈도 역슬래시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퍼센트가 나왔어요. 이번에 고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퍼센트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겠구나. 여기 보면 퍼센트 퍼센트 했더니 퍼센트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커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 이때 스페이스박으로 하나 둘 셋 네를 입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탭키 TAB키가 있거든요. 왼쪽 제일 위에서 세 번째 키 TAB키를 눌러주시면 줄맞춤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맞춤을 해주세요. 줄맞춤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딜리트 키였습니다. 아니면 백스페이스 키로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블럭 설정하고 필요한 만큼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커서라고 하는데 깜빡깜빡하는 걸 커서라고 하는데 이 커서는 글자가 입력될 위치를 나타내줍니다. 이 자리에 내가 A라고 치면 이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깜빡이는 게 이렇게 뚱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깜빡이는 게 뚱뚱해졌죠. 그죠? 이때는 인서트 키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백스페이스 키, 지우는 키 옆에 보면 INS라는 키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서 키보드라고 했더니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탭키 탭키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탭키구요. 다음에 보이나요?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인서트키구요. 여기에 있는 게 탭키입니다. 다음, 아까 퍼센트키. 여기 있죠? 이제 쓰려고 하는 퍼센트키. 그 다음에 역슬래시키. 역슬래시키는 여기 키보드 좌판에는 없네요. 네. 그리고 슬래시키는 이거입니다. 슬래시키는.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탭키와 인서트키. 인서트키를 누르게 되면 그때마다 여기 수정이냐, 삽입이냐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여기서 입력을 한 번 해볼게요. 커졌죠? 커진 상태에서는 내가 여기에다가 글자를 치면 덮어 써버려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다시 인서트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작아져요. 작아졌죠? 이때 누르면 끼워넣기가 돼요. 삽입이 됩니다. 이거 삽입 상태하고 수정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잘 챙겨 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지워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인서트키를 이용을 해서 두껍게 되면 지워지고 수정 상태 그 다음에 얇을 때에는 삽입 상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퍼센트 퍼센트 두 개였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 번 해볼게요. F11번 키를 눌러도 되고 클릭해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눌렀더니 이제는 뭐가 나와요? 여기 퍼센트 키가 퍼센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나요? 예,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을 쭉 다 하기 위해서는 그럼 퍼센트 놓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따옴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따옴표 놓고 다음에 퍼센트 따옴표 음 아우, 이게 다 계속 지워지네요. 따옴표 다음에 느낌표 골뱅이 샵 퍼센트 달러 퍼센트 삭가 엔드표시 별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다음에 따옴표 이렇게까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따옴표를 하기 위해서 어?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죠? 따옴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겠죠? 역슬래시 따옴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는 이쪽에 넣어주고요. 다음에 여기도 따옴표 거기에도 역슬래시를 넣어주면 아, 이 따옴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출력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뭐부터였죠? 느낌표부터 내요. 퍼센트 치우고요. 아니, 아까 퍼센트가 하나가 있으면 얘 있으니까 얘가 있으니까 얘들이 딱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은 컴파일하고 실행해라 라고 했더니 짜잔 어때요? 나왔나요? 원하는 대로? 네, 여기서 퍼센트 있는 거 여기랑 똑같은지 보세요. 우리 출력하고자 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여기 그래서 따옴표 느낌표 골뱅이 샵 다음에 달러 다음에 억세이부터 가로 다음에 따옴표까지 오오 잘 나왔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퍼센트를 이용을 해서 뒤에다가 넣으면 그 문자가 출력되는구나 특수 문자를 출력하는 것은 아, 퍼센트 앞에 한자만 붙여도 되는구나 아니면 이 사이에다 다 붙여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자, 한자 이렇게 여기에다 붙여야 되고 여기에다 붙여야 되고 여기에다 붙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다시 컴파일을 했을 때 어때요? 지금 컴파일 다시 했거든요 이때도 똑같이 이것들이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퍼센트는 사라지고 이렇게만 나오네요 그리고 퍼센트라는 걸 나오게 하려면 퍼센트 퍼센트였다 퍼센트 퍼센트 하면은 여기에 퍼센트 퍼센트 해서 퍼센트가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퍼센트가 두 개 되어야지 자기 자신도 출력할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우고 원래대로 해볼게요 여기에서 따옴표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는 됐고 이 사이에다가 어? 그러고 보니까 Shift 누르고 1, 2, 3 그쵸? 4, 5, 6, 7, 8, 9, 0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리고 컴파일 할게요 다시 컴파일 했더니 제대로 나왔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제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다음에 제출 붙여넣기 제출 와 6번도 정확한 풀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6번까지 풀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